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곱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에 댄가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상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기도입니다 성구영신예배 하나님께 첫 시간 첫 예물 첫 음식을 먹고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또 말씀의 역사를 하셨는지 오늘 새벽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확증하는 기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는 후대에게 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11장의 부분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가난 땅을 딱 앞두고 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서 요단강 건너편 모아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난 땅에 들어갈 후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성기고 사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또 거기에 가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고 드릴 것인지를 이 11장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대지 1은 떠나야 할 애굽 땅입니다 400년 넘게 요셉으로부터 고센 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 안주하고 거기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경령 속에 그들의 악박과 또 핍박을 통해서 가난 땅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는 이 애굽 땅은 세상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토록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야 할 애굽 땅을 보게 되면 10절에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은 내가 나온 그 애굽 땅과 같지가 않대요 이 애굽 땅은 그 애굽에 젖줄이 할 만큼 나일강 이 나일강은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신과 같은 이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어요 신 이 애굽은 거의 산지가 평지였어요 산과 이게 없고 평지였고 이 또 아까도 말했지만 나일강 그 자체가 신이었고 그들의 삼각주의 그 땅은 아주 비옥한 옥토와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에 물을 끌어쓰면 되고 거기는 비옥한 옥토였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물질의 풍요와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죠 그래서 나일강 위에 물을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에 물을 끌어쓰면 되니까 운물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그리고 호수와 운하를 만들어서 각종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이 애굽의 땅은 논밭을 끌어들여 정말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들은 너희가 파종한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제소밭에 된 것 같이 파종한 이후에 발로 물 대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이 파종한 이후에 물을 대니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우리 여기에 또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은 나일강에 물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장세기 3장에 물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또 나의 배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는 우리는 나일강에 그런 또 물된 그런 내 발로 물을 끌어들여서 파종을 해왔는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말로 물을 대어서 끌어드는 부분은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열심히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세상에는 십진법으로 오게 됩니다 나의 수고의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또 믿는 자는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 이름을 얹어서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 이름을 우리가 도용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애국의 땅이죠 두 번째는 차지해야 할 가난한 땅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땅은 그저 주지를 않습니다 가서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11절이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애국의 땅은 거의 평지였어요 산과 골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 날강 같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산과 골짜기가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자절되고 우리 가난한 땅을 들어가서 우리는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또 싸워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산 속에 묻히고 우리가 또 골짜기에 묻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엄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가난한 땅은 오직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이른 배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강처럼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물을 흡수하여서 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달라고 오늘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척박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땅이 가난한 땅인데 우리는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고 그 땅은 왜 축복된 땅이냐 적가골이 흐르는 땅이었다 했는데요 사실은 적가골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고 산과 골짜기가 많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 춥는 기온차도 심한 근데 이 땅에는 한 가지 가장 축복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땅은 우리가 먹는 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산과 골짜기는 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고 적가골이 흐르는 땅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공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이른비가 1년 중에 가을이에요 10월달 정도인데 이때 이제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계절이 좀 다른데요 이때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간인데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비가 족촉이 와야 이 싹이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이제 파종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이고 늦은 비는 추수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봄 2월달경쯤 되는데요 이때 수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앞두고 곡식을 여물게 할 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연초에 내린 이른비가 있을지라도 이 또 곡식을 거둘 늦은비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른비의 축복 속에 구원받고 우리가 말년에 우리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우리가 애국당으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땅에 끝까지 머물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노년이라고 부여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애국당에 내려가서 내 고집,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된 동산이 아닌 나의 강의 물을 끌어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마치 내가 잘해서 받는 축복이냐 우리는 그렇게 노년의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차지해야 할 가난한 땅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네 땅의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있으면 기복신앙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특히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심예배가 또 있으니까 나중에 또 줄을 또 서고 자리를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다른 1차적인 우리는 또 전투에 들어가실 텐데 그 이전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초에 주신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올해 온단의 예배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원서 19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원래 이 말씀이 신학적인 부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인데 교회 부분에서는 교회 방향 속에 사천말씀 운동과 237나라 보고마의 두 가지 이정표 속에 우리 1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는 사천말씀 운동 속에 내가 먼저 말씀 운동으로 시작했는지 내 안에 온단의 말씀, 첫 주의 말씀, 첫 주 금요일 말씀 이번 주일 마지막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사천말씀 운동이라 해서 내가 달합방을 맺게 하느라는 보여지는 부분으로 카운트는 2차적인 부분이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 운동에 먼저 서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내게 온단의 말씀이 있는지 첫 주 말씀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전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은 말씀 따라가는 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관점을 바꾸라 그래서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렇게 적용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나의 이런 생각의 관점 나의 어떤 가치관의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리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세우라고 아무리 1년 동안 말해도 절대 깨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우리가 아집이 센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우리의 고집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틀에 갇혀서 좁은 시야와 좁은 눈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소대지일에 정말 말씀 운동에 내가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서 말씀 따라가는지 그래야 내가 말씀을 다락방 할 때 다락방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삼칠나라 부분은 우리가 성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삼칠나라 보고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우리 헌당의 부분에도 마음껏 전도와 성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헌당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당의 시간표에 맞춰서 경제적인 축복을 위하여 온약 잡고 기도하라고 다이리에게 허락하셨던 성전 헌당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후보처럼 성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성교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산업의 역량과 창조적인 지혜를 놓고 정말 우리 영산업인들과 사람인들이 축복받아서 우리 교회가 헌당의 시간표를 당길 수 있도록 세계보금화의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헌당의 시간표에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다민족 제자화와 역파송의 전략 그래서 이 역파송은 금방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교회 방향 속에 가야 할 부분인데 내게 있어서 또 역파송 우리는 또 재생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2019년도 미션의 부분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산업 작품을 만들어라 성교 작품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는 이번 팔라한 성교 속에 성교 작품을 저희가 또 일련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의 부분은 뭐였냐면 이 상어에 대한 예를 드렸죠 상어가 물고기인데 최고의 취약점이 불해가 없다는 거예요 불해가 덩치는 너무나 큰데 불해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상어의 치명적인 핸디캡을 불해가 없다는 부분인데 이 상어가 자기가 없는 자기가 없는 이 불해의 이 취약점을 자면서도 꼬리를 흔들어서 자기가 살아남는 가장 활동적이고 힘센 물고기로 그 물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도전 자기의 모든 핸디캡을 영적인 성장의 팔판으로 삼으라고 결론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의 중단 없이 나 다음 우리는 영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예수님도요 흠모할 얼굴이 모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미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흠모할 모습이 없다 했거든요 우리 인간 탐울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핸디캡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 개도 더 됩니다 우리는 상어처럼 불해가 한 개가 없는 게 아니라 불해가 열 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고 영적 성장의 팔판으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주 주일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해 새해라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건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상세전에 내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17절은 요한복음의 지송소라 갈 만큼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엎드리는 부분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의 참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리의 죄로 떨어졌던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찬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또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사달머리를 박살낸 그래서 차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모든 일을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완성하는 부분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는 해였습니다 정말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부분은 말씀의 방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없는 이라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는 해였고 소대지일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실현 그래서 정말 최고로 기도 많이 하시는 최고로 많이 엎드리는 그런 멋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역이었고 기도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내 것을 달라고 강구하는 기도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방향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데 오늘 이 마지막 또 새벽 기도에 오메가로 오셨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오메가의 이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미션 실현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근본 하나님이시나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모든 미션을 실현하는 그래서 올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집과 아집으로 그리고 내 육신의 애국 땅에 머물지 마시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셔서 전도와 성교 속에 방향 맞추는 최고의 멋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우리는 연전 연패가 아니라 연패 연전이라 실패하고 계속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끝까지 내 힘이 아니라 거침없이 도전하라 이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의 뜻이 맞다 그랬을 때는 담대히 거침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주 주일의 말씀입니다 원단의 말씀에서 첫 주 주일은 또 다른 기둥입니다 이거를 꼭 이 마지막 날에는 점검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저희는 이거 다 이렇게 의료성교에서는 기도회 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첫 주 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장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문은 다 못 읽고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줬는데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지개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이 노아가 너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드셔가지고 이게 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영적인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여기 보았다 하는 언어에는 흥미롭고 주목하여 아버지의 실수를 즐기고 아버지의 실수를 떠버리고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라고 목사님이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올해 끝까지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방심한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내 가문 안에 내 개인 안이에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고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고 뒷걸음치를 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체를 숨겨준 이 부분에 우리가 끝까지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껴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날 알파와 오메가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랙 아이스 영적 블랙 아이스가 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날씨가 추워서 교통사고가 이 얼음이 아주 살얼음이 얼어서 오늘도 추운 날인데요 우리가 영적 블랙 아이스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늘 이번 주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진리의 원리스 기쁨의 원리스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오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어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합게 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기도 제목을 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